한국의 세계가 극복이었습니다. 한국의 세계가 극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로 경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문화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봅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냐 우리 이 눈으로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격은 뭔지 알아야 되겠고요 전도와 성격은 뭔지 알려면 보금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 중요한 것이 되죠 이걸 가지고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되죠 이걸 가지고 그러면 식품산업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전도 성격의 눈으로 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우리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인 이병철 씨가 호텔을 지었거든요 신라 호텔을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 뒤에 보면 많은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호텔을 지었는가를 글을 써놨다니까요 그 뒤에 가면 이렇게 글에서 읽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외국 사람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호텔이다 잠자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한국이 이렇다를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그 글을 써놨더라니까요 그러면 그 이근희 회장이 자기 제일 사랑하는 딸을 시킨 게 뭡니까 호텔 경영학과를 시켰다니까요 그렇게 쭉 하고요 그분들이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있어요 이병철 회장이 살던 집을 이름을 성지원 바꿔 가지고 거기서 모든 중요 회의를 다 하잖아요 그게 다 하고 이근희 회장이 중요한 외국의 기비를 오면 모시는 집이 호텔이 아니고 성지원이라 그 성지원이 뭔가 하니까 이병철 씨가 살던 집이라 그걸 사무실에 딱 개조로 해가지고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예요 그렇게 이제 뜻을 개성해 나간다는 뜻이예요 성지원 이렇게 이게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요 보는 부분들이 거의 호텔 그 다음에 식품 이런 쪽으로요 굉장히 많이 그걸 봅니다 그래서 거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종교 전략들이 거의 호텔 식품 쪽으로요 그렇다고 볼 때는 굉장히 힘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거의 기업들이 전략을요 호텔 쪽으로 식품 쪽으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 소개도 실제적으로는 이런 식품을 가지고요 국가 소개를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의 음식의 특징이 좀 장단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외국 나가면은 시간이 너무 없으면 비서들씩 해가지고 한국 음식 갖고 오느라 한국 음식을 호텔을 갖고 방에서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먹으면 내가 한 층에만 내려오면요 음식 왔다 안 왔다 알아요 엘리베이터 한 층에 내려오면요 온 호텔에 냄새나 그럼 음식 왔구나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음식 특징이라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싫어한다며 냄새를 말이죠 어떨 때는 내가 비행기를 타보면은 일찍 식사를 하고 비행기 가면서 식사 안하고 이제 뭐 준비하고 갈 때 보면 내가 밥을 안 먹잖아요 이러면 비행기 안에 밥 먹는데 보면은 먹을 때는 몰랐는데 안 먹고 보면 막 온전히 냄새나요 야 이렇게 한국 음식 냄새가 많이 나고 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일본 비행기를 타면 전혀 안 나거든요 음식들이 그러니까 일본 음식이 거의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 가보면은 거의 중요한 나라에 중요한 도시에 아주 잘된 보면은 한복판에 일본 음식이 한국 음식은 없거든요 한국 음식들은 그저 뭐 이제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식품 이게 막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식품 가지고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영양도 하죠 식품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치유도 하고요 식품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식품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문화 소개도 하고 식품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죠 거의 이렇게 볼 때 이게 뭐 언론 보면은 그냥 뭐 밥 먹는가 보다 이렇게 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요 오늘 이 부분이 가지고 이제 성교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놓고 제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은 거의 마늘이 들어가면서 그런지 김치가 말이죠 냄새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김치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인데 누가 공항에서 쏟아서 가방에 넣어 가지고 이야 온 공항에 나더만 온 공항에 나는데 막 김치 국물 흐르니까요 온 공항에 냄새 나요 그래서 아 이게 한국 음식의 특징인데 이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일본 사람 통과할 때 김치 이라면 바로 통과시킨다 안 합니까 안 열어보고 이 정도로 이게 냄새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국 음식 특징이 한국 김치가 안 먹으면 먹고 싶다니까요 안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일본 김치는 전혀 마늘 없고 냄새 안 나는데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본 김치는 종교 김치고 한국 김치는 보금 김치다 맛 봤다 하면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일본 김치는 아무나 먹어도 돼 그건 종교 김치라 또 안 먹어서 돼요 근데 이거는 맛보면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우리 한국 음식의 장점도 있다 그런데 단점도 있는 거죠 이만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식품 쪽은 기도하고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제게 질문을 네 개를 했어요 그 종이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이 한 질문입니다 이 다양한 분야에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미션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고요 또 식품과 우리 RM 렘드 미니스트리의 방향은 어떻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또 이 식품 가지고 후대 인턴십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부분을 질문했고요 또 식품의 보금적인 관점과 방향 또 전문인들과 소통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했어요 뭐 질문할 만한 내용이고 또 여러분이 그만큼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식품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거의 호텔 경영 식품 이걸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메이션이 만들어낸 것 중 하나가 맥도날드입니다 대단하지요 이 사람들이 얼마 만에 머리에 썼나봐 맥도날드가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요 내가 어릴 때 보니까 이 조그마한 우리 손자가 이제 말도 겨우 하는 손자가 길 가다가 보니까요 맥도날드 보니까 가자 하더라니까요 데리고 들어갔다 뭘 시켜 먹는다 보니까 별로 뭐 먹지도 않았는데 조금 안 할 때인데 알고 봤더니 그 빵 주는데 애들 주는 거 뭐 있어요 뭐 이상한 사탕 비상 있어요 그거 먹으려고요 이만큼 이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이래 가지고 맥도날드가 전 세계 요지를 다 장악했습니다 이게 지금 프리메이션이라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뛰어난지 모릅니다 이만큼 지금 식품은 그야말로 세계 종교 전략으로 들어갔고요 식품은 기업 전략이고 심지어는 국가 전략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식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특징이 보면 뭐가 있는 거니까요 그걸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RUTC가 만들어지면 RUTC를 가지고 장을 만들어라 곧 RUTC 만성 마무리 되겠죠 지금도 괜찮습니다 RUTC에서 여러분들이 식품 쪽으로 연구하는 전문성 뛰는 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모임들 많은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죠 서울에서 가기에는 RUTC가 좀 먼데 지방서울롱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는 괜찮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전략을 썼냐 이렇게 회당 전략을 쓴 겁니다 유대인들에선 회당 전략입니다 이 회당 전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어디로 파고들었느냐 회당으로 파고들은 겁니다 그 말은 회당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요 그 다음에 회당의 약점이 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요 여기가서 중요한 복음 운동을 하면서 제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전략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앞으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RUTC를 통해 가지고 식품을 가지고 제대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내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지금 RUTC라는 것도 있죠 가는 곳곳마다 렘드 모임 있죠 가는 곳곳마다 영산업인 모임 하죠 또 잘하든 못하든 가는 곳마다 산업인들 모이죠 또 가는 곳마다 또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팀 사가러 왔다 갔다 하죠 우리만큼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론 보면 지금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지금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식품 가지고 단순한 식품 하지 말고 전도 성교의 눈으로 봐라 식품을 전도 성교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의 삶도 바뀝니다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대구에 있는 그 랩런트는 식품 가지고 이쪽으로 완전히 목표치 해 놓고 지금 있잖아요 군에 갔어요 군대 갔는데 어느 정도인가 이 친구가 청와대 식사 요리 하겠다고 신청서를 냈는데 청와대 자리가 아무나 더 갑니까 자리가 T.O가 있는데 약간 밑에 갔는데 그 친구가 잘 될 거예요 아마 그 친구는 상당히 식품 가지고 그 친구는 이까지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 분야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랩런트하고 전 세계 랩런트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장을 만들어라 지금까지는 세미나만 모였는데 실제로 식품을 가지고 세계보금할 팀들이 한번 이런 랩 대회를 해라 현장 가지고 이런 대회를 한번 해 볼 필요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나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할 때 뭘 해도 다 똑같게 많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능력이 뭐지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뿌리입니다 어떻게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각인도 바뀌고 체질도 바뀝니다 그게 바로 사동의 1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식품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내리면 뿌리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응답이 일어나니까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답이 뭐냐 재창교입니다 요게 사동의 1장 3절이요 굉장한 답을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주신거지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뭘 해도 성공합니다 어느 정도 답을 찾아야 되겠냐 누가 봐도 내가 봐도 오직입니다 이렇게 답을 나와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식품 하고 있는 일이 오직으로 답이 나야 돼요 사동의 1장 8절이죠 사실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우리하고 있는 전도 전략이죠 오직입니다 못 따라합니다 딱 성경에 있는 것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어요 방법 가지고는 전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메시지만 전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야만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답이 오직입니다 그 답이 오직입니다 못 말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의 응답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직업이고 식품이고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은약이에요 감사한 것은 산업성교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요 산업인은 다 사라지고 랩런트들만 남아있어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랩런 전문인들이 계속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산업성교를 최대한 활용해라 그리고 ROTC를 최대한 활용해라 그래야만 ROTC라는 눈을 제대로 뜨뿌리면 세계가 보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모여야 될 장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ROTC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내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산업성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른들이 이 산업성교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산업인들을 이게 제대로 된 사람들은 여기에 이 모임이 뭔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굉장한 미래를 두고 전문인들과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이 답을 찾아야 돼요 뭔 직업을 가지든지 식품을 가지고 이 답을 찾아라 오직이 될 때까지 해라 오직이 되지 않으면 시작하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사업을 시작하는 시간표가 언제냐 오직이 됐을 때 마가다락방이 언제 시작됐냐 오직을 잡았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오직까지 가라 그게 답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세밀하게 많이 강조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대충 여러분 알아듣는 얘기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요 식당도 그냥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거 진짜 바보거든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돼서 시작할 때 이 사람이 납니다 저 대고 가면은 아줌마 혼자 식당하는데 식당 잘 된 집이 있어요 그게 누가 나를 데리고 갔는데 맛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이유를 쭉 써놨어요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도 안되고 다 안되니까 남편 몸에 좋다는 것만 계속 찾아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들어고요 음식을 가지고 그 남편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낳았어요 낳으니까 그걸 기반해가지고 식당을 태는 겁니다 그냥 식당이 아니요 내가 가봐도 이건 그냥 식당이 아니구나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내가 살지 않으니까 한번에 이렇게 먹어봤는데 음식 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자기의 오직은이 사단거죠 우리가 모든 작은 사람은 식당을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만큼 여러분이 평생에 걸어가는지 다 받아야 될 답이 이거다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이전의 것들 이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새것을 찾는 겁니다 앞으로 21세기품을 남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살리는 식품 이 부분적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식품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건 중요하니까 팀 구성을 하세요 팀 구성하는 데 좀 세계적으로 구성을 하고요 이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있냐 1순위가 유대인입니다 팀 구성 딱 해가지고 전 세계로 우리 한국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랩먼트들은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팀 구성해 나간다 국민성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랩먼트는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딱 세계적으로 식품 팀 구성했다니까요 좀 깜짝 놀랄 일이요 우리 랩먼트 하나가 예사로 듣고 있다가 진짜 가보기 그렇더라요 유대인들은 곳곳에다가 호텔 세우고 곳곳에 파고든 게 식품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요 유대인 담으로 잘하는 데가 프리메이션입니다 그다음 잘하는 데가 뉴 에이지에서 이 세 단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세 단체가 모든 걸 정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타벅스도 이 사람들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거 그러니 그것 말고도 여러분 이러면 내 많은 거 너무 많잖아요 이게 다 파고들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움직일 만큼 먹고 있는 음식이 싹 다 누가 만드느냐 이 사람들이 많아요 대단하지요 제가 볼 때는 사탄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탄이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이 세 단체가 모든 세계 음식 다 장악했다니까요 20년 전에 러시아를 갔더니 러시아의 아이들의 소망이 뭐냐 20년 전에 20년 전에 얼마나 오래 됩니까 20년 전에 러시아 아이들이 자기들의 소원이 있대요 그게 뭐냐 생일날 맥도날드 가는거 그때 20년 전이니까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벌써 싹 다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필리핀 가서 봤어요 이것도 필요하다 식당 생겨서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단체는 아닌데 기독교 단체에서 파손했는데 필리핀 가서 파손했어요 완전 성교사인데 식당만 해요 그러면서 식사했는데 그것은 누가 소개하면서 이분이 어느 교단에서 성교사인데 식당 성교사로 파손해야 돼요 괜찮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장노님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아주 고급 인력들은 뭘로 가지고 하느냐 아주 고급 인력들은요 파티 문화입니다 아주 고급 인력들은 이걸 가지고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전도 성교 눈으로 한번 보라니까요 그래서 파트 파트로 지금 우리 보통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힘 얻어야 돼요 그냥 모임을 하지 말고 산업성교 와서 모일 때마다 파트들이 힘도 없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지금 유일하게 세계를 내다보고 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여러분이다 ROTC 이걸 앞으로 한국에서 빨리 마무리를 하고 차강차강 전세계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본격적인 기도여야 됩니다 그걸 한국에 지금 빨리 마무리를 하고 지금 우리 전 세계로 ROTC 작전을 써서 전 랩런트도 연결되도록 이게 지금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 응답받는 분들이 여기 참여해서 모일 때 하나님이 산업에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중요한 키가 뭐냐 이 세 개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건 드러난 것이고요 누가 지금 이 세 단체를 막을 것이냐 랩런트가 막습니다 이 세 단체가 모든 분야를 다 장악했는데 가장 크게 장악한 게 식품 쪽이다 뭐 이런 거니까 가장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는 뭐 미국에 유럽에 번져 있는 음식들은 똑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음식들을 보면 하나도 빠지고 없이 100%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는 이 뒤에서 유대인들이 작업을 하고 이 프리메이션은 왜 이렇게 다 장악했죠 이번에 그 유럽에서 온 요한에서 그 사장도 한 걸 앞둘까 유복사님이 프리메이션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도 프리메이션 잘 알잖아요 유럽에 그게 프리메이션 거의 다 장악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산업선교와 핵심 메시지와 여러분 랩런트 집회 메시지와 여러분 교회 강담 메시지를 붙잡고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지금부터 도전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뿌리를 바꿔라 눈에 보이지 않게 그게 이기입니다 어디든지 가서는 뿌리를 뒤집어라 그걸 개네가 바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재창조 역사를 심어버려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응답이 뭐냐 오지게 응답을 받아라 끝까지 우리 지금 랩런트들 키우고 산업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위자들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증거를 주실 겁니다 앞으로 진짜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통역이 안 와가지고 지금 외국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외국 사람들에게 메시지 듣습니다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살려야 되는 모든 산업인들과 특히 우리 랩런트들 위해 앞으로 식품으로 세계를 바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의 Father 아멘